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젓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건물 지붕 위에 개 한 마리가 어쩔지 몰라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. 그런데 그 옥상에서 개 한 마리를 든 한 남성이 개를 건물 밖으로 내던집니다.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남성을 향해서 한호성을 지르고 있고요. 이 남성은 옥상 난간을 넘어서 지붕 위에 있던 개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지어 잡고는 또 한 번 아래로 열악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구하는 거죠? 이 남성, 화재에 휩싸인 건물에서 홀로 개들을 구조하고 있는 겁니다. 인공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쉽게 진압되지 않았고요. 바로 이 건물 동물보호소까지 옮겨붙어버린 겁니다. 남성은 창문 유리창까지 깨서 창문에 발을 디뎌서 올라가서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개도 구조를 했고요. 건물 아래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개들을 안전하게 받아줬습니다. 하염 속에서 무려 25마리의 개를 구조한 이 남성 그 발을 들어올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. 검은 연기를 뚫고 개들을 구조한 이 남성 인근 다리 아래에서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. 남성 구조 과정에서 고소공 보증도 있었지만 두려웠지만 과거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가 떠올라서 망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노숙자에서 영웅이 된 남성 다시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